자, 먼저 우리 트라이비의 송선 씨! 네! 아, 이게 사실인지 어떻게 하면 체지방률이 3%대가 될 수 있다고? 3%? 3%대예요? 저희도 신기해! 오늘 저희 주간 아이돌에도 2%대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체지방률이 2%고 98%가 플라스틱이에요. 이유가 알았잖아! 요즘 플라스틱 쓰레기 줄여가는 상황이란 말이야! 플라스틱이 무슨 말이야? 상상치 못했어! 상상치 못했어! 근데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형도 원래는 체지방률이 몇 퍼센트 정도가 제가 진짜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한 5에서 6 정도 나왔었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15만 대도 기본이라고 많이 기본적인 사람들이 15, 10 이상 되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3%대예요? 네, 제가 3에서 4%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대회 나가야 되는 수준 아니에요? 네, 안 그래도 헬스 트레이너 쌤께서 보디빌더 대회를 나가야 된다고 저한테 제의를 하셨어요. 만약 나간다면 포징, 포징 중요하거든요. 자, 한 번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송선 씨가 이제 보디빌더 대회 나갔다. 네! 출발한 보디빌더 대회! 봐봐요! 2번 송선! 오! 와! 아, 좋다, 좋아! 와! 야! 실제로 생겨요! 이걸 할 줄 아네! 그러게! 공을 쓸 줄 알아! 네, 글이고 조금 모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주간아 여성 최초예요. 아, 근데! 여성 아이돌 최초로 포징에 도전하셨어요. 멋진 포징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실제 이렇게 보디빌더 대회까지 이렇게 제의를 받은 열정돌은 주간에서 저희가 처음 만나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그럼 라필루스의 열정 멤버를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필리핀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는 라필루스의 샨티 씨가 연기 경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신박한 개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기인지 또 궁금해요, 샨티 씨. 네, 저 강장 공장 말놀이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로 연기를 감정 표현할 수 있다고요? 네.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로 감정 표현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궁금한데? 아, 이거 바로 한번 가볼까요? 어, 네. 슬픈 거, 슬픈 거. 레디 액션! 강장, 공장, 공장장은 어머, 대사 같아. 한 공장장이고 행창, 공장, 공장장은 야, 공장 망했나봐. 공, 공장장이다. 간장공 사자, 우리가. 어머, 어머. 어머, 또 많이. 그 간장공장 맛있었는데 왜 그거 공장. 야, 공장 망했나봐.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간장공 사자, 얘들아. 아, 너무 슬픈. 간장 이용하자, 우리가. 이제 안 사나 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분노. 분노 한 번. 화난 거. 화난 거? 화난 거. 레디 액션! 강장, 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털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야, 공장장 나오라고 해. 왜 공장장 나와?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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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네요. 트라이비는 어떤 개인기가 있죠? 저야. 네, 현비 씨가. 네. 저는 춤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댄스 멤버? 요즘 꽂힌 댄스가 있나요? 있지 선배님의 체셔라는 그대를. 야, 이거 어려운데, 체셔. 맞아요. 그러면 한 번 바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와, 진짜. 오, 박력 넘쳐. 오, 좋아, 좋아. 김영빈. 오, 와. 오, 와. 우와, 진짜. 오, 박력 넘쳐. 오, 좋아, 좋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어때요, 어때요, 보시기에? 너무 잘했어. 와, 내 땐 클라스. 내 땐이 내 땐이 또 인정한다. 아니 진짜 너무 정확하고 깔끔한 춤선이. 맞아요, 눈에 쏙쏙 들어왔어요, 진짜. 깔끔했어. 감사합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예능 능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아 신입돌이라면 꼭 갖춰야 할 역량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신입돌의 거침없는 승부욕과 예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온리원 방석 쟁탈전! 기대되시죠, 여러분? 네! 자, 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석 쟁탈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의 1라운드 출전 선수들 나와주세요. 안녕! 작전을 좀 어떻게 따는데요, 작전? 제가! 아, 아래쪽은 안 되죠? 어, 아니요, 괜찮아요. 못 들은 척할게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각 시력이 못 들은 척 해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해결하세요. 여기 누군가가 한 명이 앉으려고 가고 나머지 두 명이 방해를 해요.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너무하네. 어, 어쩌면 뭘 무가요? 진짜 무가요? 아, 귀여워서요? 자, 1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멋진 퍼포먼스 보여주세요! 자, 멋진 퍼포먼스 보여주세요! 아직까지는 비싸되지 않아요. 자, 멋진 퍼포먼스 보여주세요! 신나게 해! 어! 어, 배가! 어, 전동! 준비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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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래씨가! 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는 트라이비의 승리입니다! 와! 네! 미래씨가 힘이 좋네. 아주 깍잡고! 깍잡! 진짜 힘이 세시고, 뭔가 절대, 절대 안 넣는다! 이런 기분이 좋았어요. 네! 심심이에요, 저건. 자, 현재 지금 트라이비가 50점을 이제 먼저 획득한 상태고요. 네! 와! 자, 지금 라필루스가 이번에 한번 승리를 해야 되는데, 성원씨 어때요? 막내니까 이제 또 힘이 남잖아요? 예? 그래서 그... 그래서... 많은 힘으로다가... 네! 잘 막아서 잘 앉아보겠습니다. 하은씨 방 속에 어떻게 앉을 거예요?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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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2라운드입니다. 음악! 추러세요! 오, 오! 가라 가라! 야, 카메라 보고! 멋지게! 와! 멋지게! 와! 가자! 이谷수 박지수 채팅이야! 밀렸어! 마지막으로 크란스 집사 크란스 집사 크란스 집사 크란스 집사 아! 뭐야! 눈으로만 말라. 왜 헷갈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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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 아.. 아 너 언제 할 거예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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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2! 2! 1! 3! 4! 5! 야! 스토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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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현빈씨 말을 잇지 못하겠어? 안 들려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진짜로? 하은씨가 이렇게 안 돼있잖아요? 여기 송선 씨는 다리를 들고 무기치자고! 송선 씨는 들었어! 스토밍! 라필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건 뭐야? 이건 쉽다! 감정! 감정! 에모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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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표현 좋아! 에모셔널! 스트레스! 대박이다! 감정! 에모셔널! 감정! 파악! 분노! 연기! 아니야! 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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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걸 받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지금 그 상태! 힘들어! 짜증나! 어떡해! 분노! 감정! 감정! 연기! K 드라마! 다 왔어! 언니! 힘들다! 패스! 패스! 자 갑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오케이! 안 돼요! 오케이! 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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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 하은! 이! 이 앞! 손을 자고! 하은! 손을 자고! 아! 오케이! 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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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빨 빠졌어! 하은이 이빨 빠졌어? 이빨 빠졌어! 하은이 이빨 빠졌어? 하은이 이빨 빠졌어? 이걸 해야 돼! 교정! 교정! 교정기? 정답! 오케! 오케! 오오 이거 싶다 샤띠언니 샤띠언니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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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춤! 춤! 했어! 춤! 했어! 완벽해! 지금 그 모습이야! 에모션! 지금 그거! 스웨그! 멋있어! 덤덤! 오! 가네! 마이 춤! 마이 춤! 오! 정답! 어떡해 우리 자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한국의 모네! 모네! 야 이거 댄스가 나왔네 샤띠언니 엄마가 필리핀에서 이거 잘했어! 바나나집 바나나집? 보냈어! 엄마가 엄마가 뭘로 보냈어? 귀여워! 배달! 배달? 배달! 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샤나씨가 설명을 잘해줬는데 잠깐만!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게 택배 댄스라고 나올거야 택배 댄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보냈어! 잘했어! 이거 택배였는데 진짜 라필루스 몇 문제 맞혔죠? 라필루스가 두 문제를 맞혔습니다 아쉽습니다 잘한다 지금 세 문제 맞혀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준비! 시작! 시작! 우리 선배님! 선배님! EXID! EXID! 야! 야! 우리 선배님! 우리 선배님! 선배님!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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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EXID 선배님! 오케이! 정답! 정답!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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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준비! 세 글자! 다 했어! 세 글자! 정답! 정답! 나라가? 내 동물! 세 글자! 어머! 저 소시! 얘! 지하 언니! 에프세! 어! 정답! 특징들을 잘 알고 있네 아! 현빈 언니! 현빈 언니! 수식어! 뭐야? 수식어! 누구꺼냐고? 현빈 언니! 현빈 언니! 현빈 언니가 왜 머리 잘랐다고? 수식어! 수식어! 여우! 수식어! 여우! 수식어! 잘생공! 어어! 야! 야! 현빈 언니! 현빈 언니! 아니! 현빈 언니가! 현빈 언니! 현빈 언니! 현빈 언니! 아! 나영 선배님! 아! 현빈 언니! 현빈 언니! 현빈 언니! 뭐야! 뭐라고? 까먹었어! 뭐 안돼! 까먹었어! 뭐 안돼! 까먹었어! 까먹었어! 야! 까먹었으면 어떡해! 제가 빌런이었어! 나는? 다시 원적으로 다시 돌아왔어! 어? 예뻐! 뭐야? 손커풀! 야! 나 없어! 아니야! 예뻐! 잘생기쁨!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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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음식! 네 글자! 네 글자! 초록색! 떡꼬치!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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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요테 선배님! 코요테! 코요테 선배님! 코요테! 좋아하는 음식! 네 글자! 아보카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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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네 글자! 우리! 유산소! 우산소! 우산소! 우산겹? 우산겹? 우산겹! 기계! 캐리어! 기관 좀 들고 캐리어? 기관 좀 들고 캐리어? 달리는 거? 기계! 어? 기계! 다 하고 있어! 럼밍 머신? 그렇지!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우리! 달려! 달려! 유산소 운동! 우리! 매일! 럼밍 머신! 정답! 지금 트라이비 잘하고 있어! 우리가 잘한다 진짜! 송사 언니! 송사 언니! 송사 언니! 삼촌 언니! 송도버섯? 송도버섯 아니고요! 송사 언니! 송사 언니! 얘 언니! 송사 언니 언니? 7 그리고 팀 명! 맞아 맞아! 5 맞아! 3 2 1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끝났어! 끝났어요! 네! 잘했습니다! 어 근데! 많이 맞혔어요! 그러게 여기 호흡이 좋았어요! 지금 몇 문제 맞혔죠? 5문제를 맞혀서 현재 트라이비는 총 8문제입니다! 우와 나이스! 나이스! 잘했습니다! 여러분께 전화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2부에서 여러가지 타 크기 업무 3부에서 ion 3부에서 2부에서 3부에서 2부에서 3부에서 4부에서 3부에서 3부에서